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귀찮아요 내가 그 안경 쓸래요 형 근데 이거 끼니까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데? 원래 패션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야 휴닝이도 왔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휴닝이는 집돌이라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다음에 와라 제가 한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매일마다 봐요 제 방에 코끼리 한 마리 있거든요 죽일까요? 바퀴가 문제지겠다 휴닝이 스피치 와 너무 좋다 열심히 해야겠다 사진은 안 찍을 수 없지 한 번 봐도 돼요? 저 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너무 짧다는 시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하러 가야 돼? 이제 고민해야죠 이제 뭐하러 가야 돼? 이제 고민해야죠 지점이라도 갈까? 내일을 향해 뛰란 말이야 내일도 함께하자 내일도 함께하자 내일도 함께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